전주 대표 벚꽃 명소 전주 동물원은 내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뇌표 마감시간은 17시입니다. 주차비는 선불로 1,000원입니다. 입장료는 일반 3,000원, 청소년 2,000원,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2시 빈이산 입장시 단체 할인되며 무료 입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벚꽃 시즌이 되면 어린이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 동물원은 어린이날과 벚꽃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1978년 6월 10일에 개원하였으며 면적 11만 8,800제곱미터이다. 지방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어 세번째 규모이다. 전주 동물원은 도심 속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한 푸른 쉼터로서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00여 종 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계절 식물들이 자라나 있다. 또한 동물들에게 퇴적한 사육장을 제공하고 행동풍구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의 전주 동물원 인근 주변에는 벽진공원과 축구장, 대구장 등 운동시설을 갖춘 체련공원이 있다. 전주 주변에는 벽진공원, 조경단, 전주향교, 경기전, 전동성당, 한병무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 전주 juris버진공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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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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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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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